이 정도면 진짜 철벽 블록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통할지는 지켜봐야죠. 스페터! 좋죠. 강속 관리 최고로 했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이거 차라리 김진우 선수가 뒤에 7파를 묶어주고 앞쪽에서 3대2 싸움을 펼쳐주면 런앤모가 유리할 건데 김희선! 이거 한 명은 날렸고 김희선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탑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펙이 붓인 것 같아요. 붓이랑 황금마차. 그래서 오히려 붓을 탔을 때 활약할 수 있는 트랙에서는 확실하게 근데 순위를 타주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승희선 선수가 약간 찍히면서 이렇게 해줘야죠. 활용점점 좀 많이 멀거든요. 이건 김희선 선수가 과감하게만 가면 2, 3, 5, 7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2명 뭉치고 점프했어! 살았어요! 1, 3, 5, 7! 2, 3, 5! 2, 3, 5! 2, 3, 5, 6! 한승민! 런 앤 고! 아직 그 세팅이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승부 한번 걸어볼 만한데요. 4, 5, 6! 승부를 너무 걸었네요. 중대하고 승부를 걸면 안 되죠. 런 앤 고는 라인을 양보를 해줄 거면 확실하게 양보해줘야 돼요. 지금 겹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7, 8! 7, 8! 7, 8! 이건 7, 8! 고전급이에요. 저기서 이 사고는 김승래 선수가 아무래도 경험도 많은 데다가 죄송해요. 미안! bands 승례야 미안해. 닫아놓고 나오고 싶겠죠. 살짝 엉킬 수도 있어요. 많이 붙거든요. 이거 죄송한데 의도치 않은 키스가 아니고 의도한 것 같아요. 약간 이 정도면 호감이 서로 있지 않았나 그리고 보통 연습 과정에서는 인행 선수가 잘해준다고 합니다. 연습 때 잘했는 걸 왜 내가 지금 생각해냈을까요? 미안해. 끝까지 지켜내면 되거든요. 틀링 투링 달랑하고 안쪽. 아 진짜 무비는 강하네요. 주행을 포기하고 라인을 맞으면 된다고 하고 싶어요. 이거 마링. 근데 그걸 또 버텨내는 호수. 야 이거 원호수 선수도 일부러라도 감독시켜서 한 번 하려고 했던 건데 다 벗겨냈어요. 이거 뭐죠 마링? 완벽한 쇼벨 킬. 이득. 완전 이득. 완벽한 이득. 아 사막의 쇼벨. 마린 선수 최대한 찔르면서 직프라인으로 가요. 직프라인. 근데 마지막. 마링. 대마링 페디엠. 자 최종원 선수가 탄력 이용해서 먼저. 먼저 들어갔어요. 태검아. 왜 그 라인을 따라 들어가죠 또 뒤에서. 차츠분. 툭. 자. 뭐야. About 12. 차츠분. 왜 그 라인을 안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